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멘토님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새해 복 많이 받을 건데요. 종목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? 이렇게 새해 복 인사만 하시고 전화를 끊는 경우는 처음이네요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. 다시 연결이 되는 동안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시장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. 지수가 조금 올라온다고 하면 지수가 올라오니까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그때 올라오고 있는 종목 구성을 한번 보세요. 요즘에는 품절주 아니면 테마주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. 그 말을 결국 지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좀 눈 속임이죠. 좋아 보이게 만든 다음에 테마주들 그리고 품절주들 급등시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꾸 유혹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못하시게 된다면 사가지고 바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일들 정말 많아질 겁니다. 그래서 혹여나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급등이 나온다면 바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로 사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사지 마라. 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. 자 그럼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멘토님 죄송해요. 아 아니요 새해 복만 받으라고 전화 주신 줄 알았어요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세종 메디칼이고요. 세종 메디칼이요. 3,400원 20% 3,400원에 20%요? 네. 그렇군요. 계속 흘러내려. 뭐라고요? 계속 흘러내려가지고.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. 호재는 많은 것 같은데요. 호재 많은 거랑 상관없어요.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재가 많고 적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이 기업이 좋냐 안 좋냐는 상관이 없어요. 따라해보세요.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. 따라해보세요.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. 해먹었냐 안 해먹었냐. 해먹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잔치가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는가인데 이건 열리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고 있는데 들어갔으니까 어때요? 잔치가 다음 거 열리려면 바로 열립니까?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준비해야죠. 준비해야죠. 그러니까 이거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고 빌빌거리고 앞으로도 빌빌거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예요.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. 여기 2018년, 21년에 이렇게 누군가가 사가지고 여기 올라갔을 때 누군가는 비싸니까 뭐 했을까요? 팔아먹었겠죠. 그렇죠? 네. 팔아먹을 때 좋다고 해야 될까요?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? 좋다고 해야겠다. 좋다고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네이버든 어디든 검색을 해보면 좋다는 이야기 나올까요?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올까요? 좋다는 이야기밖에 못 찾아요. 왜 좋다고 팔아먹었으니까. 이해가 되세요?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는 당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렇게 팔아먹었다는 말은 여기서 주식을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그러면 그렇게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일까요? 아니면 그냥 좋다고 하니까 사본 개인 투자자들일까요? 좋다고 하니까 사오놓은 사람들이에요. 그냥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.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누가 안 사주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누가 사줄 거예요. 다 해먹었으니까 떨어지게 되겠죠. 홍보는 끝났죠. 좋다고 하는 홍보 끝났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? 빠져내려가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내려오면 또 저렇게 좋다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싸네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시청자님처럼요. 그런 사람들도 또 어때요?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. 왜? 올릴 생각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해먹은 종목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해먹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리 잡았으면 다시 잔치가 준비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들어가냐라는 거죠. 결국은 이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도 아닌데다가 테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테마로 인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. 일시적으로. 최근에 보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죠. 그렇죠? 이 정도의 움직임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크게 시세를 낸다기보다는 올라가더라도 4,000원대에서 4,500원 정도까지 시세를 내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 그림으로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디까지 빠지냐면 저렇게 거품 만들기 시작했던 2,000원대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차트 모양이 이럴 거라는 거죠. 여기서 한번 퐁 튀었다가 떨어지고 퐁 튀었다가 떨어지고 퐁 튀었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저 밑으로 계속 까지는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퐁 튀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? 저는 반등시 매도하고 싶은데 뭐라고요? 저는 반등시 매도하고 싶은데 네, 퐁 튀어오를 때 매도하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퐁 튀어오를 때 매도하시면 되고 어디까지 뛰어올려갈지는 그 종목이 내고 있는 뉴스라든가 그때 분위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급등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면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저는 일단 기준가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 조금 이렇게 잡아드린다면 3,200원대 이상이라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작에 매도를 하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? 그리고 안 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? 아쉬움이 자꾸 드네요. 다음에 해먹은 종목 사지 마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